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다섯 번째 페이지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한테 화약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내일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리거든요. 그렇군요. 혹시 모르셨던 것 같은데 가보실 생각도 없으셨겠네요. 제가 불꽃을 볼 만한 인생이 아니라서 불꽃을 보기보다는 그 시간에 애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애를 봐야 하기 때문에 불꽃은 놀이는 나에게 사치다. 마음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놀이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불꽃같이 육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이 여의도에서 멀지 않아서 옥상 같은 데 올라가면 불꽃은 보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인생이군요. 그래서 저는 육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곽재식 작가를 떠올리면서 제목까지 보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불꽃같이 저는 육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목, 불꽃같은 육아의 곽재식 작가.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화약보다 더 센 녀석이 옵니다. 바로 소행성인데 지난주에 나사가 우주선을 쏘아올려서 소행성과 충돌시키는 실험을 최초로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모르포스라는 소행성에 충돌을 했었죠. 다이모르포스.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멋있구나. 멋있구나. 그리고 또 그거를 나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공개 같은 걸 굉장히 잘해주는 기관으로 유명하거든요. 친절하네요. 워낙 예산을 많이 소모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걸 하고 있다. 돈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걸 홍보하는 걸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서 그런 장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생중계를 잘해주는 기관으로 예로부터 유명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상황을 지켜보는 장면들하고 그리고 충돌을 하기 위해서 우주선에 점점 다가가는 모습 충돌하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우주선에 잡힌 영상 이런 것까지도 다 생중계로 송출을 해줬었죠. 여기까지 다 봤죠. 저런 태도 멋지다. 서비스 정신.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사업 같은 걸 하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걸 공개해주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실시간 공개보다는 약간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한 다음에 재미있는 홍보 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공개를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혹시나 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과감하게. 풀 영상 공개해라. 과감하게 풀 영상 실시간 영상 공개하는 쪽으로 우리나라도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나사가 우주선을 충돌시켜서 소행성을 폭파시키겠다는 게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폭파시키기는 힘들고요. 그냥 정확하게 충돌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정도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충돌할 때 속도가 초속 수 킬로미터의 정도 속도로 충돌을 하거든요. 이 정도 속도면 총알 속도보다는 빠릅니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총알이 아니라 총알마다 훨씬 큰 우주선이 들이받는 거기 때문에 그 들이받는 충격만 해도 무시할 수는 없을 정도죠. 그래서 다이모르 포스가 움직이는 모양이 약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대만큼 그렇게 많이 바뀔까? 그건 앞으로 쭉 추적을 하면서 봐야 될 텐데 만약에 기대만큼 잘 바뀌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어떤 소행성 충돌의 위협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꼭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핵폭탄을 터뜨린다 이런 것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더 큰 인공위성, 좀 더 큰 우주선을 정확한 위치에 잘 충돌시키는 것만으로도 먼 거리에서 강하게 잘 건드려주면 서울에서 부산을 향해서 총을 쏘는데 총을 쏘는 방향이 1도만 살짝 어긋나도 목적지는 몇백미터, 몇 킬로미터 어긋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먼 곳에서 소행성을 아주 조금만 0.01도만 살짝 틀어줘도 지구를 빗겨나가게 된다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실험이 결과까지 지금까지 적중시킨 것만 해도 중요한 좋은 성과인데 만약에 정말로 예상했던 대로 방향도 약간 트는데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소행성을 막아내는 꽤 괜찮은 방법이 거의 하나 실험이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의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실험이 되겠죠 그러게요 저는 우주선이 소행성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작아서 예를 들어서 작은 푸들 한 마리가 곽재식 작가한테 달려든다고 해서 이동 경로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푸들보다도 훨씬 더 큰 총알이 저에게 온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그걸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매트릭스 수준 저거 푸들보다도 작은데 총알 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푸들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문현답 그런데 보니까 나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렇고 또 유럽 우주국에서도 소행성 충돌 실험을 다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이러는 거 보면 자기들끼리 뭐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음모론적 사고방식이고요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에 우주개발 시대를 뉴스페이스 이런 말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데 우주개발 분위기가 과거 그러니까 한 20년 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주개발이 상업적으로 돈이 된다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진짜 상업적으로 돈이 될 만하게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비용이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하고만 비교해봐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초대만해졌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주실험을 할 이유도 있고 하는데 돈도 안 드는 상황으로 지금 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그런 실험들을 당국들이 보여주고 싶을 텐데 달에 달 착륙하면서 이건 위대한 도약 이런 말 한 사람 벌써 다 있고 화성을 처음에 탐사한 나라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미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멀리 가서 지구 바깥에서 외계 생명체를 촬영하고 오겠다 이런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우면서도 좀 강렬한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행성 이런 게 충돌한다 이런 거는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통해서 인류의 운명을 걸고 있는 중요한 일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이번 소식도 더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뭔가를 하면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인상을 강하게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도전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치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이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강력한 나라다 성종이 불꽃놀이 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내세우기에 또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소행성을 방어한다 그것만큼 대단한 게 없죠 특히 이번에 실험을 성공시킨 나사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미국이 가장 많을 우준 개발에 투입했을 때가 1960년대 냉전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거든요 미국과 소련이 대결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누가 최고냐 핵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최고의 승자가 될 거냐 이런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소련은 달의 사람이 착륙을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멋지게 착륙하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역시 미국이 세계 최고가 아니냐 미국을 믿어라. 다들 미국의 동맹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확실히 증명이 된 다음에 확 사그라들었죠 아폴로 계획이 원래 20호까지도 예정되었었다 이런 설도 있는데 17호, 18호 하고 그냥 관뒀거든요. 끝내버렸거든요 증명은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한동안 우주 개발이 시들해지던 시대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G2의 시대다 중국과 미국이 서로 대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특히 중국과의 대결에 많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도 관련을 많이 시켰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중국을 압도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하는 미국인을 다시 달에 보내는 계획도 추진이 됐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중국이 미래에는 미국보다 더 잘 될 거야 라는 이야기도 중국에서는 술렁술렁 나오고 있는 마당에 세계 여러 제3세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냐 중국이 사실상 세계에서 제일 영향이 큰 나라가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술렁술렁 있는 마당에 지구를 위협한다면 어느 나라가 나서서 지켜주겠느냐 영화에서 본 게 영화만은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최고의 선에 있다라는 걸 선전하기에 정치 외교적으로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 소행성 방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에 또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외교적인 측면이 있다 영화 얘기가 틈틈이 나온 김에 이런 운석 충돌을 다룬 영화들이 많습니다 아마겟돈 딥 임팩트 1998년에 두 작품이 나왔고 최근에 돈 룩업이라는 작품도 인기였는데 네 돈 룩업 다 보셨습니까? 제가 아마겟돈 딥 임팩트는 봤고요 돈 룩업은 그게 공개된 다음에 돈 룩업에 나오는 내용은 곽재식 작가가 쓴 SF 소설을 너무나 비슷한 느낌이다 표절이다?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요 줄거리나 이런 건 다 다르니까 분위기나 블랙 코미디인데 이야기의 블랙 코미디를 꾸미는 방식이 너무나 비슷하다 그런 것들이 SNS에 많이 돌더라고요 억울한 표정을 짓고 계시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아니 돈 룩업을 쓴 작가는 레오나로 디커프리오가 나오던가요? 나오죠 나오죠 저런 배우들이 나온 영화를 성공을 시켰는데 내 각본으로 했어도 되는 거를 내 이야기는 그냥 종이에 잉크로만 말라붙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탄을 하면서 뭔가 좀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꺼려지더라 왠지 돈 룩업은 좀 안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겟돈 딥 임팩트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겟돈 되게 오래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겟돈 나올 때 저는 사실 좀 이상하게 봤어요 재미있긴 재밌었는데 저는 뭐 좀 사실 약간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과학자가 되기 전에 보신 건가요? 그렇긴 합니다만 과학과 거리가 멀었던 시절을 본 거긴 합니다만 약간 문학적으로도 아마겟돈 요즘 이제 아마겟돈도 벌써 20년 넘은 영화니까 아마겟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뭐 그렇게 꺼려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아마겟돈의 끝부분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장렬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슬픔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2, 3분 지나면 영화 끝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영화 끝날 때는 사람들 다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애인들이 서로 둘이 만나서 기뻐하고 결혼하고 그런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호해서 슬퍼하던 게 2분이 채 안 가는구나 애도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 저는 또 그 인물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영화에서 굉장히 허탈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 보면 운석 충돌은 곧 지구의 멸망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데 그런데 저희 에디터 중에 한 명이 지난달에 출간된 곽재식 작가의 단편소설 소행성 충돌 이번에는 다르네 아 걸작이죠 직접 봤습니다 아 걸작이죠 걸작이라는 말은 못 들었는데 어쨌든 봤어요 왜 그런 말씀 안 하셨지 봤는데 약간 좀 안 친해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속으로는 다 그랬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소행성의 파괴력이 딱 하나의 도시만 파괴할 위력으로 묘사된다던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마이클 베이가 맞나요 곽재식이 맞나요 곽재식이 맞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에 세상에 여러 가지 크기의 소행성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구를 한 방에 보낼 수 있을 정도 되는 게 굳이 지구까지 와가지고 지구를 또 정통으로 들이받는다 이럴 확률하고 짜잘한 여러 개의 그런 물질들이 세계에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고 있다가 가끔 지구에 한 번씩 떨어지는데 그게 웬만한 피해를 줄 정도가 된다 라는 거에 확률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뒤쪽 게 더 확률이 높겠죠 큰 게 떨어질 확률도 있긴 있는 거죠 있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으로부터 한 6600만 년 전 경에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지구에 큰 충격을 주고 기후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유도를 해가지고 공룡을 멸종시켰던 소영성 충돌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죠 공룡은 정설이 됐어요? 공룡 멸종에 저 어릴 때는 되게 여러 가지 썰이 있었는데 연배가 이제 나오시는 거죠 이게 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공룡의 멸종은 수수께끼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보는 무슨 만화책이라든가 과학 교양처 교양서 이런 걸 펼쳐보면 빙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룡이 멸망했다 포유류들이 알을 많이 잡아먹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에 이 설이 제기가 됐어요 소영성 충돌 설이 그래서 그게 80년대 90년대 한 20년 정도를 지나면서 철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정설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죠 그러면 자잘하든 크든 간에 소영성이 진짜 지구에 어떤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줄 정도로 충돌할 가능성은 얼마라고 보세요?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한국전문연구원에 보면 우주환경감시기관이라는 조직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돌아다니는 인공위성 이런 게 지구에 추락해가지고 어디에 피해를 입히는 게 없을까 이런 거를 다 감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이거든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더 작은 조직 중에 제목이 진짜 멋있는데 그래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국공립연구기관 중에 이 기관보다 제목이 멋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소행성 추락 상황실입니다 정말로 공식 명칭이에요 소행성 추락 상황실 정말 멋지죠 막 어떤 지구의 운명이 걸려있는 곳에서 여기 가면 진짜 할리우드 배우처럼 생기신 그런 분들이 엄청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막 연구를 하고 계실 것 같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소개 자료에는 우리나라 관공서 양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점 과제 세부 추진 과제 추진 체계 여기 이렇게 쭉쭉 나와있어서 공무원 문서 상당히 좀 정겨우면서도 멋있어 보이는 그런 조직인데 이런 곳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소행성이 떨어지면 어떨까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감시를 합니다 심지어 그런 것도 만들어놨어요 4단계 등급으로 경보체계도 만들어놨습니다 완전 멋지지 않습니까? 체계적이네 이게 관신등급, 주의등급, 경계등급, 심각등급 해가지고 블루, 옐로우 얼럿, 오렌지 얼럿, 레드 얼럿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거 볼 때마다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오렌지 얼럿이다, 레드 얼럿이다 하면 이게 진짜 아, 사람들 저리처리 타겠구나 지금까지 한국사의 역사상 이게 무슨 외국아 쳐들어온다, 몽골군이 쳐들어온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런 느낌을 받을 텐데 이게 과기부 소속 기관이고 실제로 규정의 기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과기부 소속 기관인데 우리가 어떤 경계 단계 이상이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확률을 어느 정도 보고 있냐고요 확률은 이런 기관에서 한국의 깐깐한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표현이 있죠 혈세라고 하죠 혈세를 쓸 정도의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걸작 SF 단편 소용성 충돌 이번에 다른 애의 앞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학자들이 소용성 충돌을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어디에 연락을 해보고 있습니까? 이거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행안부에 연락을 해요 행안부에서 이거 소용성 이런 거는 경찰이 다룰 문제도 아니고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거는 어떤 국방에 관련된 거니까 국방부에 연락을 해봐라라고 합니다 국방부에 연락을 하니까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한숨을 쉬면서 따지죠 소용성이 북에서 오는 거냐고 우리의 이런 공군이나 이런 공군력으로 이거 탐지하거나 할 그런 대상이 딴 나라가 우리를 침대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보통 행성, 달이 뜨는 거, 별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이런 거는 기상청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상청이 환경부 소속이거든요 자꾸만 이거 돈 룩업이네 그래서 환경부에 그런 거예요 돈 룩업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 룩업이네 환경부에 연락을 해봤더니 환경오염 관련된 문제가 이거 자연적인 현상인데 왜 우리한테 따지냐 라고 하다 결국은 과기부에 연락을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소용성 추락 상황실은 과기부, 규정이 실제로는 있어요 과기부의 통제를 받고 있고 일정 단계 이상이 되어서 위험해지면 행안부의 협조를 구하기로 규정이 지금 잡혀 있어요 이 정도로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할 정도의 위협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소용성 충돌이 이번에는 다른 애를 쓴 곽채식 작가가 보기에 왜 이렇게 소용성 충돌이 종말 이야기 단골 소재로 쓰이는 겁니까? 이게 종말이 일어나는 그 전후 상황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로 뭔가 어떤 큰 충격이 일어난다고 하면 한 뭐 백년, 천년 정도의 변화를 보여줘야 돼요 주인공 한 명이 활약할 만한 그런 게 좀 못되잖아요 돌아가시죠 영화로 두 시간 안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지구가 종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짧게 쳐야 되네요 만만한 게 소용성 충돌 아니면 핵전쟁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용성 충돌이 비포 애프터를 빨리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는 소행성 어디서는 혜성 어디서는 유성 그때그때 좀 쓰는 말이 다르던데 이건 차이가 있는 개념인가요? 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선명하게 차이를 이야기해볼 수 있는 것은 일단 혜성입니다 성자는 다 별성자일 거고요 유성의 유는 흐를 유자죠 흘러가는 것처럼 별이 보인다 별똥별이 유성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행성은 작을 소자를 써서 행성인데 크게 작다 나와요 소행성인데 혜성의 이 혜자는 무슨 뜻일까요? 무슨 한자일까요? 혜자 뭔가 은혜로운 별이라는 뜻으로 혜성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 혜성의 혜자는 혜성 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별도의 한자를 고대 중국인들이 만들어 놓았을 정도로 약간 각별한 거라는 뜻이죠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이런 느낌이네요 조금 더 성대모사를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성은 긴 꼬리를 내면서 밤하늘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정한 별 현상을 그런 천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충돌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요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 꼬리를 특별하게 나타낸다라는 게 좀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꼬리가 보일 정도가 되기 위해서 크기도 상당히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태양계의 굉장히 먼 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게 지구 쪽으로 파고들었다가 다시 지구를 스쳐서 지나서 다시 태양계의 굉장히 먼 곳으로 나가는 그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아주 역동적인 그런 모양을 지니면서 움직이는 것이 혜성입니다 유성은 지구에 떨어지는 거에 일단 유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성 중에서 대부분은 지구에 떨어지면서 지구에는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와의 마찰을 일으키면서 그것 때문에 불이 붙어서 불타서가 없어집니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대기층에서 차단되는군요 이게 멋진 거죠 사실 우리가 보통 공기와 부딪혀가지고 바람을 받는다 하면 좀 시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일정한 속도 이상이 넘어가면 시원한 게 아니라 공기가 쓸리는 것도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오히려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온도가 꽤나 엄청나게 높게 올라갑니다 1000도, 2000도씩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 이상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 파괴되어 버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밝은 빛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유성이고 그렇다 보니까 유성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알만한 거, 거의 흙먼지라고 해야 될 수준 이런 거가 유성이 되는 경우도 빌비재합니다 대기층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나요? 그런 경우도 꽤 있죠 예를 들어서 크기가, 크기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갈돌 정도다라고 하면 지구로 들어오면서 다 타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밤하늘에 유성의 모양으로만 보이는 거죠 빛나는 모양으로 사람들 손 빌고 이렇게 하겠죠 그 정도가 역할이 다인데 만약에 크기가 대략 한 공 정도 크기 된다 제가 하면 배구공, 축구공 이 정도 크기 된다 그러면 각도에 따라서는 살아서 들어올 확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에 만약에 육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충격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정도의 진주운석이라고 해서 한번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주? 우리나라의 경상남도의 진주의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게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시대에 공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검증된 운석으로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 운석이 비싸게 팔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격을 억대로 제한을 했었어요 실제로 누구한테요? 발견한 사람한테? 운석이 어떤 비닐하우스로 떨어졌어요 운석이 그때가 세 개인가가 발견, 두 개인가 세 개인가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 주인분이 내 비닐하우스 갑자기 왜 부서졌지? 어떤 놈이 돌을 던졌나라고 하면서 가서 보니까 보통 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때 별똥별 현상 같은 게 강하게 나타났다 운석 같은 게 떨어졌을 줄 모른다라고 해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던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실제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운석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당국에서 이거를 과학관이 이런 데서 전시를 할 목적으로 혹은 천연기념물 같은 걸로 지정을 해서 보관할 목적으로 억대의 금액을 제한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거는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안 파셨어요 아직도요? 아직까지도 아직도 소유하고 계세요? 수십억 대의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안 파셨어요 더 이상 딜을 안 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의 돈 가치가 된다는 게 그때 당시에 화제가 돼서 사람들이 진주 지역에 운석 주우로 가고 이랬습니다 뭐 쭉쭉하려고 그때 같은 경우에 우주에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돌이 지구로 들어와서 한국의 중부지방 정도에서 마찰을 견디지 못하고 몇 개로 쪼개져서 여러 개가 돼서 남부지방 쪽에 최종적으로 떨어졌다고 흩어져 있긴 있겠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한 두세 개가 발견되었고 최근에 소식을 보니까 그중에 이제 작은 덩어리 하나는 그걸 갈아가지고 반지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왜냐하면 이제 뭐 운석반지 네 소중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 설도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유성이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설은 근데 어디서 들으세요? 보도가 됐어요 아닙니다 보도가 됐습니까? 보도가 됐어요 운석반지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아쉽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돈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거래가 성사가 안 됐으니까 그분이 아쉬워가지고 그런 지역의 당국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팔아서 아예 넘기는 거 말고 그냥 이런 전시 행사로 일반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행사를 하고 싶다 이런 건 좀 추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이 좀 우성하게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유성 크기고 우리가 소행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망원경 같은 걸로 관측이 되는 규모를 말하거든요 멀리에서 주기적으로 돌고 있는 것이 소행성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큰 것들이 소행성입니다 대체로 작은 것도 지름으로 따진다고 하면 수백 미터, 수십 미터 애지간히 눈에 잘 띄어서 관찰이 되는 것들은 수 킬로미터 정도는 되는 것들이 그 이상도 많고요 그건 대기권에서 한번 걸러져도 그 파편도 엄청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지구에 다가온다고 하면 그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도시 하나는 네, 수백 미터나 수 킬로미터 수준이 날아온다? 그럼 그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소행성 충돌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성지가 달입니까? 지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그런 게 오려고 하면 특히 조그마한 것들, 아주 작은 것들 30cm, 1m 이런 것들을 오려고 하면 막아주는 게 있었죠? 뭐였죠? 대기권 대기권, 공기였어요, 공기 달에는 공기가 없죠 아, 그렇죠 그래서 달에는 그런 조그마한 것도 떨어지면 자국이 다 남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달에는 아, 자국이 다 남는다? 네, 달에는 다 떨어져가지고 달에는 이런 운석구덩이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딱 봐도 그래서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으로 달에서 사람이 가서 산다라고 할 때 고민하는 것으로 이 유성 문제, 그러니까 극소, 미소, 소행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작알만한 거, 작알보다 더 작은 거 좁쌀만한 소행성이라고 하더라도 메모리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네, 우주에서 굉장한 속도로 떨어지는데 막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렇죠 잘못해서 부딪히면 어떡할 거냐라는 게 고민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옛날에 특히 옛날에 영화를 보면 이제 미래가 돼가지고 달에 기지를 만들고 살 때 이럴 때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만드냐면 큰 어떤 유리돔 같은 거를 만들고 맞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사는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그렇게 튼튼한 유리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우주에서 그런 게 다 떨어지는 걸 감안을 해야 되는데 뭘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런 걸 설령 만들어놨다고 해도 다 막 스크래치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유리돔이 유지가 별로 될 수가 없어요 다 결국은 충돌 자국으로 다 다 금가구 그런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진짜 우주의 달에다가 기지를 짓겠다는 거를 현실의 문제로 가시적인 미래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작전을 세우고 있거든요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현실의 계획에서는 약간 좀 멋이 좀 떨어지는데 땅을 파고 달 지하에다가 약간은 그런 지하 쇼핑몰 같은 느낌 그게 최대한 좀 멋있게 비유를 한 셈입니다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군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기지 같은 걸 만든 다음에 위에 약간 흙더미 같은 걸로 한참 많이 쌓아가지고 보면 꼭 약간 봉분 같습니다 봉분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야기 될 정도로 달 같은 경우에는 두더지 느낌으로 살아야 된다 아주 작은 것의 충돌도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 피문병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끼가 방아찍고 있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소행성 충돌과 관련이 있습니까? 소행성 충돌과 사실 상당히 관련이 있죠 달을 보면 이렇게 밝은 부분이 있고 그 방아찍는 모양이라고 하는 그 검은 검은 탄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 어두운 부분 도대체 왜 생긴 걸까? 이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검은색으로 칠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만큼 궁금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상하긴 하잖아요 이상하긴 하잖아요 이상해 이상해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 무늬가 나는 게 지구는 바다가 다르고 육지가 다르고 육지에서도 눈 내린 부분이 다르고 나무 숲이 펼쳐진 부분이 다르니까 지구는 무늬가 있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달에는 물도 없지 나무도 안 살지라고 하니까 무늬가 없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궁금하네 궁금하네 근데 그런 무늬가 있다는 게 좀 이상하죠 현대의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때는 달도 화살 활동이 활발하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면 용암이 튀어나오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운석이 강하게 충돌한 곳 소행성들이 강하게 들이받은 곳이 그 충격 때문에 대규모의 용암 분출이 일어나가지고 용암 성분이 쫙 위에 깔리면서 제주도의 검은 현무암 검은 현무암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달에 있는 땅은 달이 제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느낌으로 용암의 새로운 색깔이 쫙 퍼져가지고 검은 무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관련이 있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 토끼가 사실은 소행성이 들이받은 흔적이다 흉터다 사실은 그 소행성이 사실은 토끼 소행성인 거죠 토끼 소행성이 확 찍었더니 토끼 모양이 새겨졌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만화에서 요자세로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오케이 예 됐습니다 뭐 이렇게 신기한 얘기가 많아 우리나라 경남 합천에 가면 소행성 충돌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돼지국밥의 고장 합천에 소행성이 떨어졌어요? 이게 소행성 충돌의 흔적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가가지고 진짜로 소행성 떨어진 것 같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이게 사실 꽤 오래됐어요 이 얘기가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 합천의 초계분지라는 곳입니다 분지 지형이에요 그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보면 그냥 주변이 이렇게 병풍처럼 산으로 이렇게 쭉 둘러쳐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용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 평평한 땅이 있는데 평화로운 마을이네요 아주 전형적인 그냥 한국에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있는 곳입니다 희한한 게 뭐냐면 그래서 한 몇만 년 동안 별 신경 안 써서 살았을 거예요 한국에 사람 산 지 오래되니까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지질학자들이 그리고 지리학자들이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지형을 연구하다가 약간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런 분지 지형이 생길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여기는 분지 지형이 됐을까 과학의 눈으로 보니까 좀 이상해 보였던 거예요 분지 지형 아무데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보통 전형적인 분지 지형이라면 땅의 중간 부분이 약간 좀 물렁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뭐 강물이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지역만 파헤쳐져가지고 수십만 년 동안 파헤쳐져가지고 그 부분은 쑥 들어가고 나머지는 남아가지고 분지가 된다 뭐 이런 게 아주 전형적인 건데 그런 이유가 좀 적어 보이는 지역인데 이상하게 너무 전형적인 분지 지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그래서 좀 재밌는 생각하기 좋아하시는 분이 재발에서 주장하신 학설로 여기에 소행성이 충돌한 거 아니냐 소행성이 들이받아가지고 움푹 구덩이가 파였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그 후에 그래서 왈과 알고 많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는데 한 2년 전 정도부터 여기에 이제 땅을 파가지고 성분 분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격하게 소행성 충동설이 정설의 위치로 지금 아주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합천의 초계분지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검증된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 일본에도 이런 데가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합니다 그 정도면 그 일대가 당시에는 초토화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4만 년 전에서 5만 년 전 정도 사이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 에디터가 강원도 양구에 있는 펀치볼은 그런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펀치볼도 좀 신기한 지형이긴 하죠 여기는 소행성설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그쪽으로 또 관심 가지신 분이 있을지 저 에디터가 재밌는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초계분지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논쟁이 좀 이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성분 분석으로 좀 증명이 된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에 이 충격으로 한반도에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한 지금의 경상남도 지역 정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고생했을 것이다 당연히 엄청 그때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구석기 시대는 수 10만 년 전의 시기 때문에 4만 년, 5만 년 전에는 한반도에 사람들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들은 뺀석기로 일하다가 우리의 먼 조상들은 거기에 마을 하나 정도가 생길 만큼 갑자기 산이 훌렁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각가지 충격으로 인한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격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과 재난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건 신기하네 그래서 대대로 그런 이야기를 어느 정도 얘기해줬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좀 잊혀졌겠죠 왜냐하면 안 잊혀졌으면 거기에 이 지역에 그런 신비로운 전설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여기에 옛날에 어떤 거인족이 망치로 이 동네를 한 번 뚜들긴 적이 있다 그런 전설이 내려왔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 끊겼다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이 중간에 끊겼다 그러다가 제가 보기에는 한 만 년 정도 이때쯤 되면 한반도에 농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딱 보고 아 저기 농사지면 부동산으로 가치가 있겠네 평평하고 낮은 땅이 생겨버렸으니까요 사람들 다 가서 농사 짓고 서로 땅 사고 팔고 이런 거 하면서 충돌의 기억은 싹 사라진 게 아닌가 호사가들이 이래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고전 기록에도 소행성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제가 오늘도 조선왕조실록이 기록된 한 단락을 좀 읽어볼 텐데 여기 사관 느낌으로 읽어달라고 써 있는데 환관으로 순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환관은 어떻습니까 연기인데 사관 느낌으로 전라도와 경상도의 바닷물 색깔이 변하였다 순천부 장성포에서는 물이 15일부터 비로소 불거져 20일에 이르러서는 변하여 검정색이 되었는데 고기와 새우가 죽어서 물 위로 떠서 나왔다 임금이 말하길 천구가 떨어지면 이러한 변이 있다 제사 지내는 것이 무익하나 지난해에도 이러한 변이 있어 사람을 보내어 제사를 지냈으니 지금도 또한 해괴제를 행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천구라는 말이 등장했죠 하늘 천자에 개구자입니다 하늘개라는 뜻이에요 하늘개 그런데 이것이 고대 중국에서는 흔히 유성을 일컫는 말로 많이 사용했어요 왜 개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개가 빠르게 뛰어가는 모양처럼 봤기 때문인지 유성이 이렇게 자국을 남기잖아요 그걸 약간 개꼴이라고 불렀던 게 아닌가 정말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대 중국에서 천구 혹은 천구성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천구성 하늘개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말을 그렇게 써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옛 기록을 보다 보면 그거를 진짜 무슨 약간 생물이나 괴물처럼 생각한 그런 흔적도 좀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기록 같은 경우에 조선왕조실록의 태종실록에 나오는 부분인데 방금 전에 약간 목소리 바꿔서 했던 그게 태종 이방원이 이방원이였나요 이방원이 했던 말이죠 이방원 느낌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이방원이 갖고 있던 믿음은 과학적으로는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이방원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천구성 하늘개가 바다에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바다가 붉게 물들면서 적조현상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많은 물고기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하늘에 떨어졌을 경우에 이런 어떤 독기운 같은 걸 퍼뜨리는 그런 게 하늘개다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이방원은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고기와 새우가 죽었으니까 이런 기록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고기와 새우가 죽은 기록 이게 먼저고 이게 사관이 공식적으로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적조현상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이런 고기들이 많이 죽어서 물에 떠오르고 이런 현상이 있었을 것 같아서 아 이게 웬일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사실 사람이 속으로 술렁술렁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임금님이 덕이 없어가지고 이런 체내 아 이 이방원 저 양반 걸핏하면 형제들하고도 맨날 싸우고 안아봤다고 너무 그렇게 악하게 사니까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좀 술렁술렁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거를 좀 잠재우려고 이건 뭐 덕하고는 상관없고 하늘개가 다이빙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나랑 상관없다 많은 식으로 해설했다는 게 제가 느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뭐 좀 진짜 이상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건 진짜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 이상하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떤 우주괴물이라든가 우주의 어떤 비행접시 같은 게 이때 당시에 한반도의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딱 추락을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방사능 물질이라든가 외계인이 바닷속에서 이렇게 날뛰면서 외계괴물의 어떤 활동 때문에 많은 물고기도 죽어서 떠오르고 바닷물 색깔도 붉게 변했다 이렇다면 그럴 수 있다 호사가들은 또 그런 얘기할 수 있다 정말 이러면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 남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남해안에 지금 묻혀있는 어떤 태종시대에 비행접시 흔적이 나온다 난리가 나는 건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방원이 그냥 달래기 위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별똥별 보고 소원도 빌고 하지만 삼국지에도 보면 사마의가 별똥별 떨어지는 걸 보고 아 제갈공명이 죽었구나 알아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나스 사람들은 이렇게 운석 떨어지는 거 보면 불길하게 느꼈다는 거네요 사마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마의와 길조다 조예 이런 윗선으로서 춥배를 들자 춥배를 들자 다 즐거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네요 근데 불길한 느낌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괴물적인 그런 느낌도 돌고 있었고 특히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천구성을 약간 괴물 같은 걸로 여기면서 불길하게 여기는 게 좀 절정에 달해가지고 1124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1124년에 천구성이 떨어졌는데 천구성이 그냥 쓱 떨어지고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지지 않고 성 주변을 빙빙 돌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진짜 비행접시일까요 이건 진짜 UFO인데 과장이겠죠 왼쪽 각도로 하면 떨어지고 오른쪽 각도로 하면 떨어졌는데 이쪽 저쪽 보다 이거 도운 거 아니야? 착각했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로 이상한 나쁜 괴물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역시 고려시대입니다만 1250년에는 헛소문이 돈 거예요 천구성에다가 천구성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천구성에다가 재물을 바치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그런 제사를 나라에서 지내려고 하는데 이게 천구성이 만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로 사람을 바치려고 한다 그래서 1번부터 50번까지 50명의 사람을 바치려고 한다 라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술렁술렁하고 도망가고 그거에 안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민심이 흉흉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도 고려사 저료 같은 역사책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실제 바치지는 않았죠?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이런 유성, 소행성 이런 것에 대한 불길한 느낌은 과학적으로 소행성 충돌이 공룡을 멸종시켰다 이런 게 나오기 전부터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혹시 합천에 충돌했던 그 기억이 그 전설이 조금은 남아있어가지고 끊기지 않았다 불길한 마음으로 퍼져났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호사가가 남아있었다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운석 충돌을 이렇게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그 나사 소행성 충돌 실험 끝나고 나서 국장이 우리는 오늘 지구 방어에 큰 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실험을 시작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소행성과 지구의 뿌리 깊은 악연 좀 끊어낼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재밌는 말씀해 주신 곽재식 작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자 투고 소개합니다 저희 수요일에 나오는 이용재 음식평론가 관련한 의견이 많아서 몇 개 소개해드리면 김윤님께서 이용재 음식평론가님 유튜브 썸네일 보고 빵 터졌습니다 그 뒤로는 평론가님 머리가 자꾸 라면으로 보입니다 천호동 딱성량님께서도 선생님 가르마선이 정확하게 그어지면 더 정간해 보이실 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 얘기는 없고 다이어 스타일 얘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이용재 평론가도 내가 아예 파마를 해야 되나 나름 이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판 구독 부탁드리고요 민기홍님께서 잡지사에서 옛날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걸 다 알아듣는 나는 몇 살인가요? 요일별 주제 한번 쫙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월요일 썸문답 시간은 그때그때 아무 주제나 썬킴에게 우리가 던져드리면 다루는 프리롤 같은 시간이고요 화요일 역사, 수요일 음식, 목요일 스포츠, 금요일 과학 그리고 언제든지 앞으로 새로운 주제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되는 샵 1212 문자메시지 레인보우나 유튜브 팟빵, 팟캐스트에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투고였습니다 저희 잡지사 이제 차린 지 2주도 안 된 회사인데 행여라도 소행성이 떨어지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딘가에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딘가에선 인류를 살리는 방법을 찾아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잡지사 이만의 셔터 내립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케떡 검색의 보러가 이강민이었습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Beh